오늘 특별한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1세기 중반 바울이 성교할 때의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명문 주일학교를 또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 고린도 전우서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라는 사실도 아시는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길다라는 이야기는 그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 일들을 위해서 바울이 참 많은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했나 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첫 부분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공동체 안에 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또 같은 목표를 향해 다름질치는 공동체라면 어떤 자기 이해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지를 종종 비유로 많이 교훈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안 붙어 있어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몸에 안 붙어 있어 몸의 지체가 다 눈이면 어떻게 듣고 또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서로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우리 의료원 내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부서와 공동체 안에 많은 다름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서로가 같지 않음을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몸이라고 그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지체가 정말 많구나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많은 지체들이 한몸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색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한번 이렇게 둘러봐 주시겠습니까 네, 째려보지는 마시고 우리가 한몸을 이루어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그 자리를 지켰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한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와 치료를 맡은 지체들은 물론이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주차와 안내로 돕는 지체들 병원을 떠날 때 원무가와 셔틀버스에서 섬겨주시는 지체들 병원의 수많은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한몸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찾아보았는데요 지난 한 해만 놓고 봐도 세브란스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기사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IHF 2022 선정 세계 최우수 병원 12년 연속 NCSI 1위 병원 너무 당연해서 놀라는 기색도 전혀 안 보여주시는데 우리 이쯤 되면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 한해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한몸된 공동체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상식은 일이 가능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지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한몸 잃은 지체들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오늘 이 예배가 어느 때보다 더 감동적이고 감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수상자들에게 보내야 하는 박수는 수상자 개개인들을 향한 축하와 격려의 박수일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의료원 전체의 건강성을 자축하고 지난 한해도 지금까지 저희를 한몸 되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박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는 손바닥이 좀 빨갛게 부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몸 잃은 지체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한몸 잃은 지체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수상자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의료원 모든 지체들을 향한 박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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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